날이 잔뜩 흐리네요. 썬팅을 밝게 했기 때문에 흐린 날이지만 앞이 잘 보였답니다. 딸과 함께 제한속도 80도로예요. 이곳을 가다가 뭔가를 발견합니다. 이거 뭐야? 벌써 발견했어요. 뭐야? 이거 뭐야? 아니야! 귀여워! 어, 뭐야? 아유, 귀여워. 아니야, 올인은 아닌 것 같아. 저거 뭐야. 1차로도 천천히. 아이고, 아이고. 아, 날아가네 그래도 날아가. 어? 뭐야? 뒤에 오는 차 뭐야? 왜 이럴? 저거 뭐야? 이야... 와... 어? 앞에는 귀여운 새가 있었고요. 나중에는 새들이 있었습니다. 새! 그다음에 무슨 글자일까요? 아니, 좀 내가 비상등 켜고 서 있는데 블박차가... 어, 뭐야 뭐야? 내가 비상등 켜고 서니까. 그래서 옆에 택시도 같이 멈추죠. 택시도 옆으로 지나가려다가 내가 비상등 켜고 있어요. 예... 오리네. 오... 아니야, 우리 아저씨 이거 뭐지? 저... 뭐... 꽝이에요? 뭐예요? 아이고... 그런데 여길 지나간다고... 이 새 삐! 예, 이 새 삐! 우리 영월댁의 딸 아윤이가... 어? 저 새! 하다가 이걸 딱 막았대요. 맞아요, 맞아요. 새. 그런데 아까는 귀여운 새들, 이쁜 새들. 이번에는 나쁜 새! 들! 둘이니까 들이죠, 들. 이야... 고기를... 비상등 켜고 서 있으면 좀 뒤에 멈추든가. 아니면 1차로도 비어있는데. 에이... 새와 새. 새들과 새들이었습니다. 931곧 227 Morgan 사실은 por olmak 조금 전통 Traditional 한음 해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